작년 같은 기간 조사에서는 쌍용 디볼리 15년식과 기아올 유카니발 15년식이 각각 15 1위에 오른 현대 산타페 dm은 해가 바뀌면서 최근 연식의 suv를 타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국산 suv는 다 차종에 비해 높은 잔존 가치로 중독차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기아 포르테 11년식의 경우 555만원에서 655만원 가솔린 1.6 모델 기준 현대 i30 08년식은 462만원에서 557만원 가솔린 1.6 모델 기준 사이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빠른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 아반떼 ad는 16년식이 4위 20.28일 15년식이 12.21 18일을 기록하여 최근 연식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n카 박홍규 사업총괄본부장은 연말에 중고차 구입을 미뤄왔던 소비자들이 구매를 고려하면서 점차 중고차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라며생의 첫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가성비가 뛰어난 준중형 모델을 찾고 있어 빨리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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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보고자 라고 말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